안녕하세요.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불교를 자꾸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라고 할까요? 재미가 난다고 그럴까? 재미가 들린다고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 간에 즐기면서 하면 그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즐거울 정도로 한다는 건 자꾸만 재미가 들려야 되거든요. 자꾸만 재미가 들리려면 되는 거 아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한골수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한골수로. 한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살면서 부천인 경계, 부천인 경계로 쭉 나간다는 건 뭐냐면 아까 즐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사랑 그러면 남녀간의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릴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가 했어야지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하는 것처럼 자꾸만 부천인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옛날 말씀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번 보고 뭐라?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시간을 계속 투자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이겨버려요. 하나가 된단 말이죠. 자꾸만 계속하다 보면 그 일과 공부와 혹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니까 그런 걸 재미라고 그래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한결같이 우리가 어떤 일인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나온 얘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문수사리여 만약에 청신사 청신녀가 그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다른 어떤 존재 다른 귀신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귀신의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귀신을 등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불법승 삼보에 귀하여 계율을 받아치니돼 이렇게 나와요.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결같이 가야 돼요. 무엇인지 간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삼본임 우리가 그래요. 불교가 나오기 전에 고등종교가 나오기 전에도 뭔가 어떤 형태의 종교가 있었어요. 뭐 토테미즘이라거나 무슨 애니미즘이라거나 혹은 뭐 샤만이즘이라거나 그것도 다 종교의 원료로 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리노프스키라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저 남태평양 남태평양 군도들이 많거든요. 오세아니야 아주 그래요. 거기는 뭐 파포안 유기니도 있고 여러 섬들이 많아요. 들어보아야 안드니 해가지고. 그럼 거기는 문명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를 가서 그런 섬들의 토인들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 그걸 이제 조사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무슨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건 없는데 다 종교 나름의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섬에 가니까 트러보아야 안드라는 섬에 가니까 막 제살 지내더라는 거예요. 숙제처럼. 그건 대단히 숭고하고 장엄하고 추장이 막 교주가 돼가지고 막 제사에 왔던 주제자가 돼서 막 제살 지내더래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당신들은 무슨 무슨 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불교의 부처님도 아니고 뭘 믿는데 그렇게 장엄하게 우리 가만히 지켜보기에도 숭고하게 느껴진다. 뭘 믿냐 그랬더니 이 추장이 추장이면서 이제 제사장이에요. 추장이 말하기를 내가 이건 직접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그러니까 섬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전날 잠을 자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내일 절대로 배 띄우지 마라. 큰일 난다. 알았지? 다짐에 다짐을 주고 그렇게 떠나가시더라. 그 다음날 미심쩍어서 배를 다 정비해놓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 그런 시간인데 아무리 미심쩍어서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다른 그런 그 부족에 있는 친구들은 내버리고 오늘 내가 좀 이렇게 나가지 못하겠다. 그때 나갔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돌풍이 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대충 다 깔아앉고 사람이 다 죽고 몇 척만 남아서 왔는데 아 내가 정말로 오늘 배 띄웠다면 아마 나도 죽었을 것이다. 정말 우리 아버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물론 다른 부족들은 많이 죽어서 괴롭지만 그러니 내가 우리 아버지 어? 홀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나는 우리 아버지 조상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샤아마리즘 같은 거거든요. 토템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다 나뿐만 아니라 종족들이 그런 어떤 체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린 예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어떤 형태군간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부처님께서 말씀하길 다른 어떤 존재들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불법성 삼보의 귀하라.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개체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참된 사랑의 의미지. 사랑이란 말 자비란 말을 제가 씁니다마는 말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은 물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에 사랑이란 단어를 씁니다마는 말을 떠난 어떤 사랑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부모님이죠. 우선 부모님이죠. 그분은 무슨 뭐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온전히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투입해서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법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매일 뭐 법회를 하니까 근데 그 제가 테레비인가 유튜브에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아흔이 다 되신 분인데 아들을 열두를 낳았다나? 근데 전실 자식이 넷이었고 자기가 여덟을 낳았으니까 열두명이죠. 근데 나이가 80, 90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여덟 명 아들이 여덟 명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 근데 가만히 정말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그래서 이 할머니도 뭐냐면 암이 8cm 자리가 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도 그걸 전부 다 말이에요. 감내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들, 딸들을 치운 거죠. 네.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거. 부처님은 영혼의 어머니죠. 영혼의 어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마호라가 야차왕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그래요. 귀신들의 장군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데도 경전에 다 나와요. 마호라가야 창왕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뭐 천룡팔부 신장 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신장님이라고 살아요.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즐거운 모든 걸 즐기면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랑은 한없는 어떤 희열과 환희심을 우리에게 양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이 있다. 수도 없이 얘기하죠? 얼음이 있다. 그럼 얼음을 뭐라? 물로 만들려면 뭐가 들어있어요. 열이 들어가요. 그죠? 얼음을 물로 만들려면 네. 녹여야 돼요. 계속해서 열을 가야 돼요. 근데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또 뭐라? 열을 가면 끓여서 올라간다니까요.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열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아들, 딸들한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 거기도 열이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 정열적으로 살아야 돼. 거기도 열이 들어가요. 정열 네 그래 열 열이 들어가야 돼. 마음의 열이죠. 너 열정을 가져야 돼. 이래 전부 다 열이 들어가요. 정열적으로 살아. 그게 전부 다 열 정말 열기를 열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정열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뭔가 아니 뜬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쟤 떴어? 이 자고 떴어? 떴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열적으로 산 인간들이. 무슨 야구다 농구다 무슨 축구다 이런 것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성 산보를 모신다는 건 뭐라? 한길로 간다는 건 역길로 새어나가긴 쉬워요. 하다가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일관된 삶을 가져야 돼. 하나로 한결같이 우수한 얘기지만 말이죠. 법당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보면 어제도 제가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법당에 나와서 하다 보면 보살님들이 다 우리 능인 선언제 일들을 다 보살님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 그렇죠. 봉사하는 분들은 대체로 뭐죠? 봉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정성을 더하는데 와서 신도님들이 뭐라? 그렇죠. 신도님들은 뭐 그렇죠. 전부 다 자기 편님만 생각하는 것. 그런지 불편하고 그러면 또 뭐 따따붙다 대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애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되는 건데 말씀이죠.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욕바람이라고 하거든요. 너가 나를 욕되게 하면 그걸 참는 거. 그런 것도 큰 공덕 쌓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다 똑같으니까 그런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나 뭐라 내가 참을 수 있고 인욕바람일 욕됨을 참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청신사 청신녀가 있어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다른 어떤 그런 존재들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뭐라 불법성 삼별에 귀하여 개울을 받아 진이되 이 개울이라는 것도 뭐냐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 전부 다 법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함부로 살면 내 마음이 끗끗해 안 끗해요. 함부로 막 살면 이러면 안 된지 부처님께서 그렇죠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은 정말로 악행을 하지 말라. 악행을 하는 건 뭐죠?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스님 왜 사람들은 네 그래요. 항상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뭔가니 나를 왜 대접을 하랄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 이렇게 우습게 알지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아니까 전부 다 하는 대로 받는 거거든요. 가는 말이 고하야 뭐라 오는 말이 고치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고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 다 룰이 있어요. 법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기 많고 많은 재물이 있다. 그럼 부처님 이 우주의 거룩한 위실력은 뭐냐면 이 돈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슬기롭게 잘 쓰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맡기고 싶지 않겠냐. 큰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내는 법이다. 많고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뭐라 백성들을 잘 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에게 그 나라 인권을 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님도 하늘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게 전부가 다 공덕 따라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개 가운데 재료뜬가 아닌 게 살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살생하지 않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나라를 다실려면 전쟁도 해야 되고 벌을 주고 벌을 주고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 율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돈인 거죠. 돈도 뭔가 아니 이게 전부 다 써야 될 때 써야지 함부로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엄하지 말라 사엄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엄하게 되면 일찍 죽어요. 오래 살지 못해요. 도파민이 과잉으로 자꾸만 분비되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흥분 상태가 자꾸만 유지되면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온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와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자꾸만 못해대요. 두뇌회로가 깨져요. 올바른 건 옳다고 말을 해야지 두뇌로가 안정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뭔가 자꾸만 거짓되게 해버리면 말이죠. 그리고 뭐 남을 비방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전부 다 뭐라 상하부대 중에 호불을 말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뭐냐 상대방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회파하고 남을 욕하고 또 삼부를 비방하고 사부대중을 비방하고 전부 다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마음들은 나와 남 사이를 깨뜨리는 깨뜨리는 거예요. 나와 남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랑이 궁핍 사랑이 뭔가 빈곤한 사람들이죠. 사랑이 돈독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른바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왜 그러냐 하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은 뭐라? 시간과 공간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 모든 만상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려요. 하나가 되니까 그런 경계를 뭐라고 하세요? 삼매라고 하고 사마디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산 사람들은 수명이 뭐라? 무한해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살고 정말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잖아요. 여전히 그런 말씀을 했죠? 성자의 이제 단계 성자의 어떤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말하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수다원이란 말 수다원? 수다원이란 말을 써요. 이른바 수다원이란 단어는 어떤 뜻인 거 아니에요? 예류가라고 그래가지고 수다원이 되려면 류자 흐른다는 거 흐른 거 그랬죠? 흐를 류자를 써요. 모든 만상은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은 뭐라? 내 것이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다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 흘러가다가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잠깐 잠깐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내 게 아니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도 타인될 날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존재이니까 거긴 뭐라? 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 내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갈라져 있어요. 내 것, 네 것 따지니까 이게 뭐라? 서로 이른바 분별지가 생기고 나와 남을 가른 어떤 분열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둘게 네 여기도 나오지만 개행을 잘 개행 이 우주의 룰을 잘 따라 살고 정말로 내가 개요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악도로 간다. 개요를 왜 안 지킬까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개요를 깨질 않아요. 자기 이기심을 앞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심이 앞선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익히고 범죄를 익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항상 항상 약사일의 부처님의 이름을 한결까지 생각하고 약사일의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을 하라는 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을 기도하고 공경하고 공양한다면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저 노는 입에 연보라라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해라. 자꾸만 뭐죠? 내가 부처님을 불러 모시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데 내가 부처님을 자꾸만 불러 모시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이 갈 수가 없죠. 자꾸만 나를 부처님 불러줄게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자꾸만 약사일의 약사일의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부처님을 왜 불러? 왜 불러? 이렇게 자꾸만 불러줄게 자꾸만 불러줄게 뭐라? 부처님과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불러줄게 어때요 내 마음의 부처님이 꼼짝을 못해요 자꾸만 부처님을 불러줄게 알스님 뭐 기도하면 종교에 뭐 있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해봐 자꾸만 약사이라면 해봐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불교는 전부 다 체험의 종교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하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정말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랑이 무엇인가 자비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엄마 못지않게 엄마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정말 던져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영혼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을 느끼게 되고 부처님을 체험하게 되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그냥 찔끔 부르고 또 말하고 찔끔 저 녀석은 뭐라 그렇게 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를 주제하시는 분인데 뭐가 아까울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아까울 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찔끔찔끔하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별로 네가 내가 크게 소용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래버린다니까요 사랑과 자비심을 끊임없이 뭔가 돈독히 다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말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연말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 그저 한결같이 부처님을 끊임없이 따라서 기도하고 정리를 하고 삼보의 귀하고 개의를 받아 지키고 5개 10개 48개 그 다음에 비구이 250개 등 여러 가지 개의를 잘 지키고 개의를 범하지 말고 항상 문구하니 약사의 부처님의 이름을 한 개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경하고 공경한다면 그는 반드시 나쁜 길에 빠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된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모자란 사람들 공덕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나쁜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